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 우드컬히 앉아서 안타까운 그때 그 순간이 가슴이 맘을 쳤네 잡아야 하는 그때 그 순간 이제 생각하니 안타까워요 글쌍이며 말도 못하나 이 자리를 떠난 사람아 고맙습니다.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 저 하늘 보면서 흘러버린 그때 그 시절 못 견디는 삶을 쳤네 잡아야 하는 그때 그 순간 이제 생각하니 안타까워요 그 사이에 떠난 사람아 나의 마음으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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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마음으로 고맙습니다.